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실정사학 조선실록 같은 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냥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실정적으로 조선시대가 어땠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한국 역사를 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왔던 분이 낙성대 학과에 속했던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71세가 되시고 좀 나이가 많이 드셨네 이제 그동안 옛날에는 방송에 한두 번 모셨는데 그분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된 건지 사회가 진실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기가 찬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진실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사실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지 이런 걸 따져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누가 주장하면 그걸 믿는 거지 그게 사실인지 그게 진실인지를 그걸 밝히고 사실과 진실을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걸 이영훈 교수님이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중요한 내용만 한번 발전해봤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끝없는 적대감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미소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위안부 직룡국 문제 진실엔 관심이 없는 외교부 관료들 진실에 관심을 가지면 외교부 관리들이 대중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뿐만 아니고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박해를 받으니까 다 그냥 몸을 그냥 복지부동하는 겁니다. 진실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참 이 답답하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데 사실에 그렇게 관심이 없냐 진실에 그렇게 관심이 없냐 그런데 과거사에 대한 것도 똑같은 겁니다. 진실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진실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영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과거사에 많은 부분을 집중했지만 실정주의 사관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아주 인상적인 연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기에 이영훈 교수님이 한국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던 한국 자본주의 명아론 그게 여러분 실정적으로 완전히 그냥 거짓말이다 이걸 밝힌 거 아닙니까 한국 자본주의가 어떻게 태동했겠습니까 고한말부터 시작해야 조선 말기를 보게 되면 그게 나라입니까 그냥 수탈이 일상화된 그런 일종의 이시왕조였죠 한국 근대화가 일제심민지 시대에 본격화됐다는 결론으로 이어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는 2019년 반일종족주의를 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논쟁이 많았지만 저는 이영훈 교수의 연구물에만 집중하게 되면 진짜 양심적이고 실정에 부탕을 둔 그냥 말이 아니고 사료에 바탕을 둔 숫자에 바탕을 둔 그런 책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외교부 관료들의 역사인식 수준이 너무 한심하고 피상적입니다 외교부가 낸 일본의 강제징용문제 처리방침설명서에 따르면 강제에 동원된 한국인이 700만이 넘는다고 적시했는데 이것은 얼토당치 않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1939년 3월부터 일본회사의 모집이나 총독부의 관알선을 통해 일본으로 노무동원된 사람은 60만 정도이고 1944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게 1945년입니다 강제징용된 이는 10만 명으로 도합 70만 명밖에 안 됩니다 회사 모집과 관알선을 개인이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내외 논문들이 사귄됐는데 외교부 관료들은 터무니없게 700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한참 가열화될 때 처음에는 여러분들 조선인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력이 줄어드니까 내선 1차라가 여러분들 병력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한국의 실험난이 아주 심했습니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북회도 같은데 이런 데 자발적으로 가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개 한 1년이나 2년 정도 근무 성적이 좋으면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부인을 데려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이영훈 교수님 말씀은 합쳐 가지고 한 70만 정도가 되는데 60만 명 정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갖고 10만 정도가 강제 동원이 됐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관료들에게 성 있게 진실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없다 야당이 항우 2, 3년 계속 문제 삼을 텐데 대통령 혼자 또는 대통령과 장관만 움직여서 한계가 분명하다 관료들이 지금 정부에 적극 활동 했다가는 다음 정부에서 피박받을 수 있다며 타성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착하게 이야기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만 보이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더 안 움직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초기 있지 않습니까 초기 다음번에 권력이 어디로 넘어갈지는 그 사람들은 감을 잡을 거라고요 나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나서 가지고 무리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다음 정권의 이름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감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이영훈 교수님이 아주 재미롭게 표현했네요 저하고 여러분 이영훈 교수와 완전히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관료들이 지금 정부에 적극 활동 했다가는 다음 정서에 피박받을 수 있다며 타성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착한 표현입니다 왜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까 무리수할 필요 없다 이야기죠 직용궁 배상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커진 원인이 뭡니까 한국인의 거짓말 문화와 물질주의와 근대국가 국민에 어울리지 않은 비국민의식이 만드는 합작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겠죠 민족이 어떻게 된 건지 사실과 진실에 대한 여러분들 염원이 없는 겁니다 도처에 뭡니까 사기사건이 만년하고 법원에서 이런 형벌이란 것은 그냥 솜방망이고 그냥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평생실정사학을 공부해온 진지하게 치열하게 살아온 분이 이영훈 교수입니다 한국인의 거짓말 문화하고 물질주의하고 근대국가 국민에 어울리지 않은 비국민의식이 만드는 합작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짓이 강물처럼 뭡니까 범람한 겁니다 역사적 사실도 뭐죠 다 뭐죠 조작을 하는 거죠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다 그렇고 그러니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고 살아야 되지만 문제는 정확하게 이런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왜 거짓말을 합니까 4.3 사태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왜 그걸 거짓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까 1943년 일본 제철의 공헌 모집에 스스로 응모해 소대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회사 기록을 보면 이들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폐전 당시 정산 못한 3, 4개월째 월급에 해당한 미불금만 있었다 일본의 강제로 권리가 월급도 못 받고 노예점 혹사당했다고 그들이 일방주장하면서 신일본 제철에 대한 그런 소송이 복잡해진 거죠 사실 어디부터 이걸 청소해야 될지 앞에서 좀 더 법원 문제를 다뤘지만 법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신의 정관이라 해가지고 재판을 거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의라는 것은 없고 정의는 그냥 강자의 이익이다 이야기죠 권력 가진 사람하고 돈 가진 사람들이 뭡니까 짱땅땅하게 다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또 이제 여러분들 소위 노학자가 현재 한국을 보는 시각입니다 현재 겉으로 대한민국은 전성기 같지만 한계의 봉착에 막다른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게 한국의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맨 밑에 저성장뎁에 빠진 상태고 5년 단위의 정치 리더십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고 2, 3년마다 국회의원 지방선거로 포퓰리스트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높은 지적 수준의 교양을 지닌 세계신민을 성숙해야 되는데 여전히 국민 다수가 근대 자유신민과는 거리가 먼 역사의식과 집단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저성장과 사회적 갈등 심화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줄고 삶의 질도 계속 추락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노학자가 뭐 이분 말씀이 꼭 맞아 떨어지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분이 갖고 있는 가설인 겁니다 본인이 볼 때는 어려워진다 이야기죠 오늘 뭐 이렇게 그래도 학문적으로 좀 업적이 있으신 분들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종사는 분야는 다르지만 다 이분들이 또 보는 시각들이 있을 테니까 뭐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뭐죠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영훈 교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